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환자가 암 없앴는데 좋은 주식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주식은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주로 먹는 밥, 식사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암환자분들의 그 식사, 무엇을 주식으로 뭐가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이십니다.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의 암 식사협법 네 번째 원칙을 보면요. 배아 성분이나 콩류 섭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배아 성분을 섭취하라는 것은 현미나 통밀 가루로 만든 빵 등을 먹고 곡물의 배아 즉 시눈을 섭취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쌀이나 보리의 시눈에는 식물이 싹이 트고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소와 효소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즉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B1을 비롯한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 항산화 물질의 한 종류인 리그난과 피트산, 장래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쌀밥을 바꿔도 우리가 부족한 영양분을 아주 손쉽게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분들은 모두 암 증상과 암 체질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들은 이것들을 일부러 없애서 먹고 있죠. 아마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먹는 쌀밥이 굉장히 많이 도정을 한 것이라는 것을. 배아 부분을 제거한 정백미나 정백 밀가루로 만든 빵. 굉장히 부드럽고 맛도 좋죠. 그 하얀 쌀밥에 김이라든지 또 하얀 쌀밥에 스팸 혹은 하얀 쌀밥에 간장과 참기름을 넣어서 비벼 먹으면 진짜 그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참 맛이 좋은데 이 영양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소핀 강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쌀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쌀을 보면요. 그 작은 쌀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제일 곁에 이제 왕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피라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 쌀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쌀 눈과 백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쌀겨라는 부분을 보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껍데기 부분인 거예요. 이게. 근데 영양분이 29%가 함유되어 있죠. 또 섬유질, 식물성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 쌀 눈, 배알을 보면은 영양분이 66%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리노레산 등 다양한 뭐 암에 좋은 뭐 이런 이제 영양소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백미, 우리가 주로 먹는 흰쌀밥이 이 백미를 먹는 건데 영양분이 5%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쌀 한 알에 들어있는 영양분의 거의 뭐 90%를 다 깎아내고 영양분의 5%만을 섭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칼로리만 먹는 거예요. 이런 흰쌀밥은 암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암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껍데기를 얼마나 벗겨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몇 분도 몇 분도 몇 분도 하거든요. 이제 현미 1분도, 5분도, 7분도, 9분도, 13분도 이렇게 가는데 이게 쌀 껍데기를 적게 벗겨낼수록 단맛이 적고 좀 식감이 거칩니다. 대신 영양분이 풍부하죠. 영양분이 풍부한 거는 약간 뭐 먹을 때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는 맛이 좋고 먹기 쉬운 단맛이 높고 부드러운 식감을 가진 백미로 먹는 거죠. 영양분이 들어있는 부분을 다 벗겨내가지고 속알맹이만, 영양분이 거의 없는 속알맹이만 먹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 도정을 마트에서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벗겨낼지를 정해서 즉석에서 도정해 준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미를 구입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런 즉석에서 내가 그 분도를 결정할 수 있는 그거를 최소한으로 벗겨내서 드시면은 쌀이 가진 좋은 영양성분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밀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도 쌀알같이 이렇게 이제 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뭐 씨눈도 있고 이제 그 안에 뭐 배유라고 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의 원리예요. 뭐 껍데기 벗겨내고 안으로 벗겨낼수록 맛은 좋아지지만 이제 영양분이 거의 없어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백밀가루, 우리가 먹는 밀가루 여기에는 이제 배유 안쪽 오직 오픈인트까지 벗겨내는 거예요. 거의 다 벗겨내니까 사실은 뭐 그 미리 가진 좋은 영양소를 다 벗겨낸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호밀빵, 뭐 통밀빵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덜 벗긴 겁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있는 씨눈이 특히 함유되어 있는 그 부분을 먹어서 우리 몸에 부족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환자의 주식은 현미나 통밀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빵 드세요. 근데 통밀빵을 드셔야 됩니다. 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밥 드세요. 근데 현미밥을 드셔야 됩니다. 현미를 다 먹으려고 해도 너무 거칠고 소화가 좀 안 된다. 이러신 분들에게는 배아미라는 게 또 있습니다. 배아미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배아미라는 것은 이 배아가 그 쌀눈이에요. 물론 현미보다는 좀 더 벗겨내는 거라서 영양소에 손실은 있지만 그래도 이 배아 부분, 쌀눈 부분을 살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양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는 너무 거칠고 나랑 소화가 안 되고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배아미를 선택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미는 벼에 겉겋지만 벗겨낸 거고요. 배아미는 쌀 겨층을 벗겨내고 씨눈만 남긴 것이다. 영양가치는 현미보다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씨눈이 상단 부분 남아있어서 영양분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미가 좀 불편하다. 이러신 분들은 배아미 추천드리고요. 바라현미도 있습니다. 이 바라현미는 싸게 틀 때 활성화가 되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바라가 싸게 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때 다양한 효소들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라현미를 먹는 것도 좋다. 이 바라현미는 현미보다 부드럽기 때문에 먹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미가 너무 거칠다 이러면 바라현미나 배아미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현미나 배아미, 바라현미를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농약 문제입니다. 곡식은 재배할 때 농약을 쓰죠.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부분이 쌀에 남습니다. 밀에 남아요. 배아 부분에 특히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는 몸에 좋은 거 먹으려는 거잖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현미를 먹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무농약 현미, 무농약 밀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미와 통밀빵을 주식으로 권하긴 했지만 꼭 이런 곡식, 쌀 종류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 대용으로 감자, 고구마, 마, 토란 이런 거 추천해 드리고요. 제가 고구마를 보통 삶아서 먹습니다. 사무실에 있을 때 보통 고구마 삶아서 먹는데 농부의사 임동균 선생님이 제가 고구마 쪄서 쪄 먹는다고 얘기하니까 한 번 같이 먹었거든요. 고구마를 쪄 들여서 그런데 이제 고구마를 너무 쪄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고 이제 고구마를 많이 찌게 되면 가급적 덜 찌고 쪄다고 하면 다 식혀야지만 이 고구마가 가진 당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이 이제 고구마가 온도가 높아지면 거의 없다가 좀 식는 과정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성 전분 때문에 고구마 식혀서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고구마 저처럼 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생고구마 드시거나 아니면은 좀 덜 삶거나 아니면은 다 삶고 나서 식혀서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와테어 다크호 박사님은 감자를 좀 추천해 주셨는데 감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적은 양이긴 하지만 비타민과 미네란 함유되어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자도 무농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암환자들의 주식은 현미와 톱밀빵이 되어야 된다. 곡식류가 아니라면 감자나 고구마 추천드리고요. 이 농산물 항상 농약 조심하시잖아요. 농약은 독국물이죠. 치사할 수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그쵸. 그 정도 위험한 거기 때문에 조금 저도 돈 아깝긴 하거든요.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결국에는 그걸 무농약 제품 먹어서 아프지 않으면 돈을 번다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하셔가지고 무농약 농산물을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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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